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책을 정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의사 정원의 간단한 수학입니다. 지방의 사람 수가 줄어들어서 적정 환자 수를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 의사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방의 필수 의로 분야에 사람 배치가 안 되는 이유가 적정 환자 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필수 의로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정부가 여러분들 개입해 가지고 의료 숟가락 올려두지 내가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대우를 더 해줘 가지고 여러분들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그러니까 전부가 다 여러분들 한쪽 방향으로 쏠려가는데 제가 소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여기 한 분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지고 이야기하신 내용을 현직 교수 분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여러분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도 한국 사회가 수용 안 할 겁니다. 이미 대통령 말씀대로 그냥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그냥 까라면 까는 겁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이분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직 교수입니다. 국민들이 밥그릇 싸움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기에 제가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뭘 알겠습니까 잘 모르거든요 이 분야는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름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는 지방에 소아과 산부인과 없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의사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왜 지방에 소아과 산부인과가 없냐면 지방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적정 환자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출산률이 낮아지니까 소아 환자도 없고 임산부도 없습니다. 환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늘리면 환자가 없는 지방에 가서 누군가는 소아과 산부인과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잘못됐습니다. 여기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보건복지부 관료들한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관료들의 생각이 너무나 경직적인 겁니다. 대통령 생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통령도 관료 출신이니까 한 30년이 뭡니까 검사생활을 했으니까 너무나 경직적인 겁니다. 물론 당사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러나 제 눈에는 모든 언론을 다 대통령이 나서가 2천 명 반드시 통과시켜야 돼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인간적으로도 겸손해야 되지만 지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좌익들하고 여러분들 위기 차이가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오만감이 몸에 배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현장에 있는 사람 현장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적정 환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럽은 필수 의료를 대부분 공익 성격의 여러분들 기관들이 해결하고 한국은 민간이 해결하는 거죠. 유럽은 공익 성격의 여러분들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가 20명만 있으면 되고 한국은 40명이면 현상 유지가 되고 60명에서 100명이 있어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이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건강보험 여러분들 재정이 계속 압박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수가를 계속 주로 묶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더 많이 활동해야 여러분들 계속 보존이 되겠죠. 왜 그러면 의료수가가 100원인데 100원이 여러분들 매해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4% 5%가 진행되면 그걸 조정 안 해 주잖아요. 조정 안 해 주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열심히 뛰어야 현상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공박사님 턱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몸과 의사는 늘려야 됩니다. 의사 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의료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한 사람이 의료비 1년에 쓸 수 있는 총액제를 정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만 아프면 다 약을 이만큼씩 받으니까 의료재정에 펑크가 안 나겠으니까 펑크가 나는 거죠. 인센티브 매틀. 인센티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는 무진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것을 좀 잘 들으고 최소 하루에 환자 40명을 봐야 병원이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방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소아과 산부인과에 있는 병원을 지어 운영해야 되고 의사 입장에서 보면 정부 정책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의사 보고 하라는 것은 병원을 또 인간 병원이 아니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일 거 아니에요. 비효율적이면 그러면 차라리 뭐죠 의료수과를 현실화해 가지고 지방에까지 여러분들 필수 의료인력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10년간 소아과 전문의는 30%나 증가했는데 대부분 백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졌고 A의사처럼 저렇게 쉽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는 무지성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40명 환자가 안 되면 적자인데 정부는 저런 곳에 의사들이 병원을 개인 돈으로 세워서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일 처리 방식이 제가 의료 문제 처음 제기돼서 참 거칠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관료 생활을 오래 한 것이 몸에 크게 배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참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신으로 선거 문제를 다뤘으면 벌써 대한민국이 뭐죠 만만세가 됐겠죠. 35세 전공의 연 수입이 4억이라는 소리는 맞지 않는 선거 전공의 월급은 월 300만 원대 주 80시간에서 100시간 근무합니다.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희생위의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들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번에 다 도덕놈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진 않고 그러나 대통령은 치명적 결함이 있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지금 의사정원 문제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일단 옳지 않은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의료 공급이라는 것은 의사 수만 보면 되지 않고 의사 1인당 진로 횟수까지 포함을 해야 전체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낮은 의료 숫가를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더 억제해 가지고 병의원들이 더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면 나라가 고령화되고 의료 수율은 폭증하는데 의료 숫가를 그대로 인정해 줘가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뭐죠 의료비가 건강보험이 펑크가 날 거니까 그래서 계속 의사들 옥제일 수 있는 방법은 의료 숫가를 뭡니까 묶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현재 의료 숫가를 가지고 이런 의사 수를 폭증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죠 건강보험 지출이 그냥 폭증할 수밖에 없다 설득력 있는 논리인 거죠. 키키타님 말씀처럼 의사를 뭐할 생각하지 말고 순간의를 그렇게 뭐했으면 참 박수나 받겠죠. 번지수를 한참 잘못 잡아도 잘못 잡은 겁니다.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대통령 머리에 이름 그것만 입력시켜 놓은 겁니다. 의사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의사 1인당 진로의 수가 많고 진로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의료 숫가가 낮고 의료 숫가가 낮은 상태에서 진로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태에서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바로 건강보험 지출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딱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그걸 하냐 이렇게 보면 참 내가 볼 때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꽤 아는 거니까 특히 수출해서 여러분들 사는 나라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조세나 준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이 되고 건강보험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써 여러분들 뭐죠 개개인이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1500원짜리 2000원짜리 다 이런 의료를 밥 먹듯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를 건강보험 요율을 올려야 그걸 다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계속 직장인들이 7.9% 8% 9% 10%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그렇게 올리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공짜로 의료비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펑펑 쓰고 뭡니까 병원 같은 데 보면 약을 이만큼씩 주잖아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너무나 딱해가지고 제가 비의료인이지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 참 검찰 출신이라는 것이 검사라는 것이 그냥 계속해서 이제 지시나 명령을 내린 그런 개통을 한 30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참 힘들 겁니다 저도 뭐 보면은 그 사람이 젊은 날 어디서 여러분들 활동을 했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잔말이 맞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경청하고 지적으로 겸손하고 잘 이렇게 자주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하기에 선거도 저렇게 깔아뭉개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의사들이야 결국 정부가 이기했죠 정부는 권력도 갖고 있고 법적 제재수단도 갖고 있고 예산도 갖고 있고 언론들도 뭡니까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 의사들이 힘이 있다 하죠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민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찍소리 다 못하는 거죠 오늘 제 이야기는 대통령을 폄하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든 여러분들 세월이 가면 사람들 삶이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아지는데 의료비위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경제협력개발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몇 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비의로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